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른바 세계 3대 정보통신 박람회라고 불리는 MWC 2021 관련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혹시 MWC가 했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뭔가 박람회가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사를 챙겨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리소문 없이 국내에서는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했었던 쇼인데요.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돼서 2년 만에 개최하는 거고 원래는 이게 2월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번에 연기돼서 올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지금 이제 6월 말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 박람회라고 하는데 나머지 2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쇼에서 듣는 이제 가전전시회 정보기술 가전전시회 CES가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그리고 또 이파라고 해서 IFA라고 해서 독일 쪽에서는 가전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약간 백색 가전 중심이고. 이번에 했던 MWC는 말 그대로 모바일.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통신과 관련된 거고 CES는 전체적인 가전 전반에 대한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총체적으로 아주 신기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박람회일 텐데. 네. 그런데 이 세계 3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문의한 일이라서 그런지 MWC는 많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올해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도 다른 해에는 뉴스 기사 좀 나오고. 네. 그런데 우리 좀 많이 없었거든요. 네.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한 3, 4년 전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의 뭔가 핵심보다는 혁심보다는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은 확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 자체에 좀 집중하는 쇼의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큰 게 삼성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삼성. 삼성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의 그 발표를 이슈에서 했었습니다. 네.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이 MWC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3, 4년 전부터 삼성이 스스로 이제 본인들의 별도로 어떤 온팩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볼 때 아 삼성이 이번에는 뭘 할까? 기대감을 엄청. 기대감들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원래 이슈가 전통적으로는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이 어떤 거 뭐 이러면은 어떤 계약 관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어들이 만나는 장소에 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조금 관심이 떨어졌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못한 것들 상당히 큽니다. 그렇겠죠. 원래 한 2천여 곳 정도가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2천여 곳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올해는 한 550곳 정도만 참여를 했으니까 4분의 1로 줄었고 관람객도 원래 한 10만 명 정도 오는 쇼인데 올해 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이상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거리도 옛날보다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노키아라든지 오라클라든지 에릭슨 이런 데들 다 불참했고 국내에만 보더라도 삼성, LG 다 안 나갔습니다. 삼성은 온라인으로만 했고요. 오프라인은 안 했고 이통삼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들도 오프라인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련된 언론이 보도가 돼야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이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만 유일하게 그것도 온라인으로만 좀 나가다 보니까 대기업 중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강행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결국 돈하고 연결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납부한 참가비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 2월에 원래 MWC 2020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개막 2주를 앞두고 전격 취소가 됐어요. 작년 2월에.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이제 참가비를 한 기업당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를 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부스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약속을 했던 게 이거를 돌려줄 수는 없고 2021년에 하면 그때 이제 너네한테 참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년을 밀어놨군요. 그렇죠. 그런데 2021이 되니까 이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연장하거나 환불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번에 올면 오고 안 오면 그냥 이제 환불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거의 배째라 분위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2월도 아니고 6월까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약간 지금 스페인이 괜찮아졌을 때 스페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할 때 이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은 스페인에서도 4천 명대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조금 불안하게 한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외 유수 기업들이 그냥 한마디로 참가비 그냥 안 돌려받을래라고 이제 생각하고 참여를 안 했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행사가 열렸고 뭐 참가한 기업이 한 4분의 1 정도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행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WC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요. 이 쇼에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 중국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CS라는 쇼가 원래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관계가 계속 안 좋으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산 CS쇼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대체제로 생각하는 게 MWC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포션 중국의 파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550곳 중에 100곳이 중국 업체였어요.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나가서. 상당하네요. 100곳. 그렇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나가서 5G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어떤 통신 인프라를 보면 생각보다 유럽이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지만 느린 데는 좀 느려요. 그렇죠. 유럽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도 5G를 누군가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계속 유럽이 약간 친중국적인 성향 그리고 중국의 거의 핵심 어떤 바이어들이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5G를 우리가 이만큼 잘한다 라고 하는 걸 좀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중국 견제하고 화웨이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이제 절교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맨날. 그런 상황이 더 오히려 중국을 급하게 만든 것 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화웨이만 오프라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미중 갈등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신제품이 뭔가 내보지는 못했어요. 칩수구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5G 통신 장비 신제품 많이 깔면서 예를 들면 유럽에 우리가 잘 깔 수 있습니다. 5G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이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면 계속 그래도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너무 대놓고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싫어하는 이런 유럽에 계속적으로 지금 노출을 하고 오픈을 하려는 모습들이죠. 실제로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 말고도 뭐 GT나 차이나 모바일 같은 데들이 기조 연설 무대에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유럽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파일을 계속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가고 있고 말씀하신 보안에서 보안 문제에서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좀 녹록치 않더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이제 다수의 유럽 통신사랑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이어들 간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해서 아 우리 거 괜찮아요 라고 이제 풀려고 오프라인에 간 것이다 라고 좀 해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써라 이런 거죠. 뭐 정보 빼내간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워낙 이제 했었으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요즘 요주 인물 됐습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기조 연설하면서 해외에서는 좀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어요? 보통 이런 쇼는요. 첫날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새로운 신상품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날이 썰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제품이 별로 없고 중국 말고는 별 볼 게 없으니까. 둘째 날에 그래서 이 GSMA라고 운영을 하는 총괄인데 회심의 카드로 이제 한 게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일론 머스크 역시도 오프라인에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거의 집에 그냥 집에 정말 뒤에 문 보이고 막 이런 정말 평범한 어떤 부엌 같은 데서 한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죠. 위성 기반의 인터넷 통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데에 30조 정도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성이 한 1500개 정도 떠 있는데 이것도 한 12000개까지 늘릴 거고 그리고 올 8월까지 시범 서비스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아직 인터넷을 사용 못한다고 그래요. 37억 정도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남극이나 사만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이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지 않은 위성 인터넷에 대한 걸 키우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좀 관심을 끌긴 했지만 솔직히 뭐 그 이상의 어떤 걸 바랬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냥 쉬쉬하게 넘어갔던.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대만큼은 좀 못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인구 절반 37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한국은 인터넷이 너무 너무 잘 되니까 이런 거 사실 별로 의식을 못하면서 사는데 다시 한 번 놀랍네요. 숫자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게 있었어요? 보시기에. 일단은 이게 이제 이번에 주제가 커넥티드 임팩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통한 어떠한 놀라움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어떤 특정 기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술이 조금 응용되는 서비스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인데 눈동자를 읽고 자동으로 눌러주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메리카노로 보고 있으면 아메리카노 뽑힌다거나. 좀 무서운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터치리스. 그러니까 만지지 않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술들. 비척촉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에 그 음식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친환경 동물복지와 관련돼서 3D 프린팅인데 그 캡슐 커피 있잖아요. 캡슐 커피처럼 캡슐 고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캡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빵에다가 소고기와 돼지고기 올리겠다. 그러면 소고기 캡슐, 돼지고기 캡슐 같은 걸 넣고 3D 프린터로 딱 출력을 하면 그럼 그 고기가 이렇게 나오는 음식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혹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고기가 어떻게 보면 완두콩이나 쌀에서 나온 단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제 옛날로 치면 콩고기 같은 건데 이제 훨씬 고기처럼 맛있게 하는데 캡슐로 연결하는 뭐 이런 식의 좀 재미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거는 스마트 안경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안경 끼면 내 눈앞에 140인치짜리 화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화면의 각도가 그대로 쫓아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USB-C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마트 지팡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휴대폰 대신 위치도 안내하고 식당과 카페 정보를 주는 뭐 이런 것들까지. 멋진데요. 네. 좀 재미있는 제품들은 여전히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속들이 또 내용들이 조금 있긴 있었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